너 왜 우니? 나 오늘 영신이한테 무한 당했어. 영신이가 널 무한을 줬어? 실습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봤더니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무한을 주더라고. 영신이가? 뭐가 이제 나한테는 정말 너밖에 없는 것 같아. 뭐? 절대 날 혼자 내버려 두지 마. 언제라도 내 곁에 있어줘. 그랬다고 왜 내 손을 잡니? 넌 그 어떤 순간에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거지? 이기월아. 안녕히 계세요.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왔어? 너 다정이 무한 줬니? 무슨 얘기야? 다정이가 뭐 물었는데 알아서 하라고 무한 줬다며? 어부가 그거 그런 거 아니야. 아니겠지. 내가 널 모르니. 뭔가 다정이가 무리한 부탁을 한 거겠지. 하지만 다정이 부탁 들어주면 안 되냐? 다정이가 너한테까지 그런 말을 했어? 전에 정훈이가 다정이가 나빠지지 않게 지켜봐 달라고 했었거든. 그랬니? 근데 그럴 능력이 내게 없어. 그래서 난 다정이랑 둘이 같이 나빠지기로 했어. 뭐? 주방장으로서의 너의 입장 그런 거 생각 안 할 거야. 내 손을 잡으면서 날 좋아하는 척 사기를 치더라고. 손을 잡아? 얼마나 급하면 그런 짓을 하겠어. 정말 가슴 아파서 다정이 그러는 거 못 보겠어. 명신아, 그냥 다정이 부탁 좀 들어줘.